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백이 지금 잡으러 온 상황입니다. 위험한 순간이에요. 사는 수, 정확히 사는 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쪽을 막는 수는요. 저 침으로 해서 이게 지금 궁도가, 사는 궁도가 잘 안나오죠? 오호, 여기 두면 그냥 이어버려가지고, 아 이거 궁도가 안나옵니다. 그렇죠? 아, 죽었어요. 궁도가. 그렇다고 그냥 이어주는 수도, 젖히면은, 궁도를 좀 넓혀볼까요? 이건 죽는 궁도죠? 아, 이건 안되겠습니다. 궁도가, 사는 궁도가 안나오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 칸 띈다? 아,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이렇게 젖혀버리면, 이거 끊어지는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 있는 수는, 이거 죽었죠? 그럼 여기 놔야 되는데, 이게 타고 나오면은, 아, 이거 안 막을 재간이 없죠? 따면은, 지금 여기 이어야 되는데, 먹여치면, 그냥 도망가버리면은, 아, 이건 안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죽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사는 수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가만히 그냥 한 집을 냅니다. 이렇게 냈을 때, 백이 다른 수는 없죠? 뭐, 마늘묵? 찝으면 집이 나니까,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나오는 수가 있을텐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먹을 재간이 없죠? 끊으면, 이렇게 해서, 단수저도, 네, 살았죠? 그러면, 이제 백이 밑으로 젖히는 수는 어떨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막아서, 요놈까지 잡아버립니다. 어, 이어수도 없구요. 패도 안되고, 패도 안되죠? 그럼, 어디든지 끊어야 되는데, 네, 따버리면 됩니다. 단수저도, 이어면 되구요. 그래서, 자, 이렇게, 잡으러 왔을 때, 요렇게 한 집 내는 수가, 아, 사는 수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나와도, 예, 좋지만, 요거까지 잡아버리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